삼성 SDS의 Gen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를 소개합니다. Gen AI 구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의 고민은 보안, 정확도, 이용, 시스템 연계였어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 SDS는 패브릭스라는 Gen AI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의 데이터를 private, public, LLM과 신입사하게 연계함으로써 비용 효율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패브릭스는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구현하였습니다. 정확도 높은 답변을 생성합니다. 비용 효율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패브릭스를 활용한 분석 업무 수행 사례입니다. 대상무님께서 1시간 후 내년도 영업계획 데이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확보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패브릭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내 지식 자산이 모여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I 채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등록해도 CRM 고객 정보와 BRP 매출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상위 상계 정보를 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CRM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자료를 직접 검색하고 요약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BRP의 연도별 제품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듯 패브릭스를 활용하면 사내 지식 자산 검색분 안의 자료의 빈성 및 시각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패브릭스 사용자의 행복한 자료 확보와 편리한 자료 요양이 시각화가 가능한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LLM 중심의 젠에 서비스뿐 아니라 업무 정확도 향상, 비용 효율화, 업무 효율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